이재명의 조카 김씨는 무기 진영을 확정을 받습니다 살고 있죠 지금도 이제 1, 2년 후면 출소를 할 수 있는 형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엄마를 한 40번 가까이 숨지게 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찰 거란 말 주도 면밀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이재명의 누나죠 이재명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이재명의 조카지 그 이재명의 조카가 2006년일 거예요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엄마 이 두 사람 이 모녀를 어버이 날 때 야밤에 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갖다가 여자친구 엄마를 갖다가 아주 난도질을 한 사건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도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도망쳤지 아버지에 대해서도 살인미수가 적용이 될 수 있죠 아버지가 몇 층에서 뛰어내렸어 다 같으면 아마 그런 게 있었으면 내 자식과 마누나가 그렇게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던 이 새끼를 어떻게 제압을 하려고 했을 텐데 어쨌든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도망가서 살았어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일명 2006년 4월에 벌어진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입니다 모녀 살인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 살인범은 이재명의 조카죠 근데 이 사건을 이재명이가 변호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근데 변호를 한 것도 문제가 됐지만 핵심은 뭐냐 이재명의 조카 누나의 아들인 거예요 김모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거 헤어지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갖고 33cm 거의 뭐 사심이죠 사심이 횟집에서 쓰는 회사심이 정도 될 거야 33cm 치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칼을 갖다가 가지고 계획범죄죠 계획범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그것도 어버이날에 각각 여자친구는 19번을 찔르고 엄마는 18번을 찔러갖고 산도질해갖고 숨지게 했던 사건이야 여자친구의 부친은 당시 칼부림을 피하려고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서 중상을 입었는데 입원비도 안줘 배째다야 이 새끼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의 조카가 2006년 이 살인사건에 모녀 살인사건에 대해서 무기진영을 받았어요 무기진영을 받았는데 이 놈이 변호를 어떻게 했냐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데이트폭력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이재명이라는 놈이 자기 조카가 전 여자친구 여자친구를 갖다가 18번을 찔러갖고 여자친구 엄마를 19번을 찔러갖는데 이거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단 이재명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렇게 흉악범이죠 흉악범 홍준표 대구시장님 얘기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의 조카는요 흉악범 취급을 해야 되고 이 흉악범은 무기진영이 아니라 사형을 때려서 사형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주 잔인한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밥 먹여주지 TV 보여주지 운동시켜주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되면 나와 제가 그거를 일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일단 2006년에 살인을 저질렀고 2007년 2월에 이재명의 조카 김씨는 무기진영을 확정을 받습니다 살고 있죠 지금도 그런데 이 시기를 보세요 2007년 2월이면 이제 1, 2년 후면 출소를 할 수 있는 형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흉악범들은 집결 심판으로 사형집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정말 우발적으로 이런 경우는 형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이재명 같은 경우나 변호인들이 또 이 피의자 살인범들이 법원에 가서 법정에 가서 주장하는 게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히 형량이 틀리거든 기획범죄와 우발적 범죄는 그런데 이거를 또 주장을 하는 거 플러스 이재명에는 지 조카가 뭐녀를 거의 20번 각각 20번씩 수저댔는데 한 40번 가까이 수저댔고 숨지게 했는데 이거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 개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자 시기를 보시면 2006년에 범맹이 이뤄졌고 2007년 2월에 무기지정이 확정됐어요 지금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년을 다 살고 있어 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돼도 선행 형법상 이재명의 조카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였어도 20년이 되게 되면 무기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로 나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정도의 사이코패스짓 이렇게 잔인 무도하게 살인을 저지렀다고 생각하면요 또 20년을 넘게 살았다 그러면 이 억가 심정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살인범들에게 또 각종 정보들을 많이 획득을 해요 더 주도 면밀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재범 재범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형법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거 빼주겠습니까 안 빼주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재명의 조카라는 놈이 언제 어디서 어떤 또 무지막지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 시기가 이제 1, 2년밖에 안 남았다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리잖아요 2007년 2월이면 20년이면 이제 2년 남았어 2, 3년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버린다? 그러면 충악범이 살인범이 출소가 될 확률이 많죠 이것까지 여러분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이고 이재명이 변호한 이재명 조카가 또 있어요 중학생 조폭 이재명이 변호했다 이 성남이라는 데는 상당히 더러운 동네예요 좌파를 떠나서 북한의 간첩들 실제로 그런 단체들 다 여기 있잖아 그래서 성남에 가면요 이재명 만세를 넘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에요 진짜 자 이재명이 중학생 시절 성남 국제 마피아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종 조카를 성인이 된 뒤에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자 최근 보도됐던 강동구 모녀 사건 이거와는 별개의 다른 인물입니다 이종 사촌의 아들인 A씨 1976년생 저랑 똑같네요 성남시 중원구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야 마피아 출신 차량으로 들어가 차를 훔친 뒤에 10미터 정도 운전해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줬고 그해 8월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8월형을 받았고 당시 변호인은 이재명 변호사 그리고 김모 변호사였다 자 판결문 양형 이유는 19세 미만 때 범죄 사실 3건을 포함해 5건의 과거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 심신미약의 상태가 음주에 기인한 것인 바 이러한 사정은 상습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습범으로 인정했고 하지만 실제 형을 내릴 때는 초대 반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을 한다 심신미약 강경을 했다 이재명이라는 놈이 자신의 친인척들 흉악범들과 마피아 조직 조카들을 변호를 하면서 항상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심신미약 아무튼 아까 말했던 강동 두 모녀 아주 잔인한 살인사건 이놈이 변호를 했고 그 사람과 별개인 이종사촌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이것도 또 심신미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번째 조카는 성남 국제 마피아 조직원 와 참 식구들이 끝내줍니다 이재명네 식구들은 마누라부터 해갖고 남편이 찧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둘이 깔깔깔 대고 웃고 자빠져기 미친 부부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놈은 입을 뻥끗은 못하잖아요 이재명의 이자도 거론하네요 김혜경의 김자도 거론하네요 김정숙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고 화양연화 아주 그냥 동경의 대상인 문재인 수령님의 문자 조남도 거론을 못하고 이런 놈이 무슨 여당의 직권여당의 당대표입니까 김기현 전 대표처럼 무능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가만히나 쳐있던가 한동훈이라는 놈은 총을 뒤로 돌려가지고 우리 편 그냥 갈겨 제끼고 자빠졌고 대통령실 협박하고 김건희 특검과 자기특검과 딜을 치고 자빠졌고 요런 새끼를 우리가 내비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요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